CC 로봇탄은 FPS 게임을 사랑하는 브이튜버로 백시의 e스포츠 게이밍 마우스와 마우스패드를 체험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백시팀은 그녀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CC 로봇탄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많은 팬들이 게이머로서 CC 로봇탄이 FPS 매니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프로 e스포츠 기준을 충족하는 백시 SSRB XES 콜라보무선 마우스와 백시 SSRB TMI PA 마우스패드를 출시하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안내드립니다 백시는 마우스패드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원단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면 티셔츠는 땀을 흘리면 불편하고 세탁 후 탄력을 잃거나 퍼펙트에서 수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편안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일상에서도 잘 어울리는 티셔츠를 독재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편안하며 강조한 백시 SSRB 에디션 티셔츠를 선보이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는 CC로 붙는 팬들이 티셔츠의 디자인, 품질, 디테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높은 품질의 프린팅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우수한 색감과 디테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하게 당겨도 프린팅에 균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작 비용이 더 들지만 CC로 붙은 팬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상으로 백시와 CC로 붙은 콜라보 상품 소개를 마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무선 마우스, 마우스패드, 티셔츠 3가지 콜라보 상품을 2024년 8월 24일 18시부터 백시 플랫폼에서 사전 예약 주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